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효로 사가 빌라와 전농 구구역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효 사가는 가로주택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전농 구구역은 공공개발 공람 중입니다. 5년 재당청 금지에 걸리나요? 그리고 전농 구구역은 현재 구역 지정 공람 중인데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까지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네요. 자, 원효로 사가와 전농 구구역의 다세대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당청 제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전농 구구역의 앞으로 개발에 대한 진행 상황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떨까요? 결론. 재당청에 걸리고요? 걸리고요. 두 번째 공공재개발 갔을 때 구역 지정부터 그리고 관리처분까지 약 3년. 3년.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실시간 채팅 내용을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원효로 사가의 빌라와 전농 구구역의 빌라를 가지고 계시고요. 전농 구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자,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질문하신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 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봐야 됩니다. 모든 주택법이나 아니면 세금에 대해서 세법 등 법령을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기 속에서는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재당점 제한. 재당점 제한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택공구에 관한 규칙 제54조입니다. 54조에는 재당점 제한이 나와 있고요. 바로 앞에 있는 53조에는 주택공구에 관한 규칙 신청 자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재당점 제한에 대한 54조인데요. 내용을 지금 하나의 표로 만들어 봤을 때 보시는 대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는 주택에 당첨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당점 적용 기간이 10년이 적용이 되고요.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 10년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7년이네요. 7년. 자, 그리고 토지임대부 주택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지금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조합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도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년에 걸립니다. 자, 그 아래쪽은 면적 대비해서 5년, 3년, 1년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법령을 좀 보겠습니다. 자, 주택공개에 관한 규칙 54조 2항입니다. 2항의 3호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3호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당첨된 주택이 제1항, 제5호. 아까 전에 봤던 토지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자, 그리고 제3조 2항 제7호. 감옥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에 재당첨 제한이 걸린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제3조 2항 7호의 감옥에 우리 시청자분의 주택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를 지금 법령으로 보겠습니다. 자, 제3조 2항 7호 감옥입니다. 붉은 글씨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두 번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약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된 주택을 받는 분은 재당첨 제한을 5년을 제한을 걸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이 내용에서 어떤 사업이 들어가느냐.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그리고 공공재개발에 해당되죠. 자, 도정법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농구구역에 걸려있는 공공재개발. 그리고 정비계획에 의한 역세권 쉬프트 재개발 사업 그리고 일반 재개발과 일반 재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등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주택 공급을 받는 분들에게는 재당첨 제한의 5년이 제한된다라는 걸 법령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셨죠. 아까 공공재개발에 있어 구역지정 공람이 지금 진행 중인데 관리처분 계획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약 3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도표로 보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의 절차입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단축이 됐죠. 굉장히 단축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약 14개월 정도가 소유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지금 지구 지정부터 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까지 약 대략적으로 한 32개월 정도, 33년에서 한 4개월 정도 빠지는 시간이 걸리고 추후에 착공까지는 2주 철거 착공까지는 한 18개월 정도가 소유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한 5년 정도를 얘기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 6년 정도, 5년에서 6년 정도의 기간 소유가 착공까지 소유가 된다라고 우리 시청자분의 공공재개발 절차까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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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